자 이제 세번째 테마 세번째 표준산업 분류라고 있는데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표준산업 분류는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표준산업 분류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뭐 한 2년 전만 해도 한 30회까지는 28회 29회 30회는 1번 문제로 보너스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부동산임대미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을 이렇게 나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업 업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해도 된다라는 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부동산의 업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 임대업도 들어가고 공급업 이걸 주택을 판매하거나 건물을 이렇게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미공급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건 서비스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을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 이걸 서비스인데 임대미공급업은 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과 공급업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공급업이나 개발업이나 똑같게 취급해요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부동산임대업 공급업인데 임대업과 공급업 났는데 공급업을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 개발업자나 공급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해놨고 서비스업에는 하나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우리말로 뭐라는 뜻이에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관리죠 관리 애프터 서비스를 사후 관리라고 하니까 서비스에 관리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과 나머지 서비스가 뭐냐면 중계 서비스업이에요? 중계. 누구한테 중계해요? 고객에게 중계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중계 의뢰인 고객에게 중계업 하니까 중계업도 서비스예요 자문업. 상담을 자문이라고 해요.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이 자문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투자 상담하러 온 고객에게 내가 자문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누구에게 감정평가해 주는 거예요? 감정평가 원하는 의뢰인 고객에게 감정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 자문, 감정평가도 얘도 기타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야 될 때 일단은 다 전체 암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임대및 공급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해놓고 임대및 공급업, 서비스업 그런데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공급업 공급업을 좀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이라 나눴고 서비스업에는 애프터 서비스니까 관리업이 속해 있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여 중계, 자문,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임대업에 해당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라고 얘기할 때 모든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비주거용,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거용이면 주택 같은 거고 비주거용이면 상업시설이나 사무용 같은 걸 얘기하고 기타 시설은 예를 들면 철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하지 않고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이라 그래요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모두 포함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예고예요 관리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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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동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해당되지만 기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타 같은 건 상하수도 시설 또는 철도 시설이니까 관리인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리업자가 해야지 일반 부동산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관리업이 나올 때 임대업이나 개발 및 공급은 상관이 없는데 관리업이 나올 때는 이 앞에 들어간 부동산이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에 기타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중개업에 대리업도 포함되고 있어요 중개대리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경매 대리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자문업은 투자 자문이죠 연애 상담하는 건 아닐 거고 투자, 이거 투자해도 괜찮겠냐라고 할 때 투자 상담, 투자 자문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평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만 암기할 거예요 그러면 표준산업 분류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금융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빌려주는 건 은행에서 하는 거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업 안 돼요 대출할선 돼요? 안 돼요? 실제 공인중개사가 대출할선 하고 돈 받기도 해요 현행에서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나라에서 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물론 서비스로 알려주는 건 괜찮겠지만 돈 받고 하면 안 된다고 금융업 대출할선, 금융할선 이런 거 안 돼요 투자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투자, 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사고팔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투자업을 직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투자업 할 수 없어요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법령상 구분해놨지 건설업이라고는 없어요 건설업 없고 그다음에 여기 관리업이 있는데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부동산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안 된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관리업이 나올 때는 앞에 들어가 있는 걸 잘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이거나 이건 모든 부동산이 다 해당되니까 상관없는데 관리업 나오면 기타 관리업은 안 된다 그래서 금융업, 투자업, 건설업, 기타 관리업은 안 돼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 머릿속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부동산업, 표준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업은 임대및 공급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 구분된다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공급업 나눠주죠 공급업을 좀 구체적으로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누고 서비스업에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과 나머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들어간다 주의해야 될 것은 금융업 안 돼요 투자업도 안 되고 건축업, 건설업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관리업 앞에 들어간 부동산은 기타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문제 하나 풀죠 3-3에 부동산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의 대출할선은 그 업무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관련이 없어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주택관리사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와서 소개를 시켜준 거고 공인 중에서도 대출할선 이런 걸 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업은 동그라미 좀 잘 쳐놔야 돼요 부동산 임대및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건설업은 없어요 임대및 뭐라고? 공급업이라고 해야 돼요 임대및 공급업 이걸 두 개로 나눌 때 부동산 임대업과 그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쨌거나 건설업 같은 거 건축업 같은 거 들어갈 수 없어요 법령에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있어요 공급업이라고 나와야 돼요 공급업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니까 관련 서비스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관련 서비스업에는 애프터 서비스니까 관리업이 있죠 관리업이 있고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나왔는데 관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잘 봐야죠 관리업 나오면 여기에 주거용, 비주거용은 되지만 기타는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 안 돼요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 없고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도 안 되고 관리업 앞에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이제 테마 4에 얘도 역시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게 1단원에서 정리해보면 매년 나오는 문제가 토지의 분류 매년 나와요 토지의 특성 매년 나와요 이 두 문제는 매년 나오는데 1단원이 세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럼 두 문제는 매년 나오고 한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주택의 분류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표준산업 분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건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 이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의 특성이 어려워요 내용이 워낙 광대하고 범위가 넓어져서 완벽히 다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너무 크게 욕심내면 안 돼요 제가 이 단원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일단은 나머지는 빼더라도 얘는 매년 아니 매 단원 매 커리큘럼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어 그런 거구나 라고 편하게 듣고 가나 이해되는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이해 안 된다라면 다음에 설명할 때 좀 더 내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돼요 오늘 처음 배운 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어려워요 그러면 고생할 수 있으니까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특별한 성질이 있더라 그런데 인문적 성질도 있대요 인문적은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인문적이라 그래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람 사는 관계에서 나타나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을 보니까 토지 자체가 질리고 있는 선천적이고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고 불변적인 물리적 성질을 얘기한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성질인데 불변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물리적인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등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앞글자가 부부연계인데 이건 앞으로 수백 번 나올 거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부부연계라고 단어 뜻은 알아야 돼요 부동성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일 동자니까 눈에 보여요 움직이지 않는 거 눈에 보여요 부중성은 뭐예요 늘어나지 않는다 만들 수 없다 토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영속성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계속 간다 영속적이다 눈에 계속 보인다는 얘기 없어지지 않는다 개별성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같은 것이 없고 다 개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게 없다를 개별적이다 그래요 개별성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중에 움직이는 토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토지 있어요 부중성이니까 매립지 간척지는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바다 아래 땅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용할 수 없는 걸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거지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없어요 없어지는 토지 없어요 아까 물에 잠긴 건 없어진 게 아니라 물에 잠겨서 이용만 못한 거지 땅은 그대로 있어요 개별성 같은 토지는 없다 예외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인간이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성질이 나타나는데 후천적이고 변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다 그래요 변할 수 있는 경제적이나 용도적 성질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변할 수 없는 물리적 성질이고 얘는 변할 수도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생겨난 성질들은 변할 수 있다 이때 경제적 성질이나 용도적 성질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용도는 다양하다 토지 하나의 사용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면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용도 전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토지 중에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바꿀 수 있죠 용도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용도가 다양하니까 바꿀 수도 있어요 위치는 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달라져요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가치가 더 높아질 거고 쓰레기 매립지 들어서면 가치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가치가 변하는 거 이때 위치를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가변성 토지는 쪼개거나 합칠 수도 있죠 합치거나 쪼갤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큰 토지가 있는데 이 큰 토지라면 큰 토지에 이용하는 용도가 하나가 있겠지만 물론 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용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막 쪼갰어요 이걸 쪼개면 다양한 용도로 더 이용될 수 있어요 작게 쓸 수 있는 더 많은 용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를 합칠거나 분단하면 용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변할 수 있는 성질들을 얘기하는 인문적 특성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여러 현상들이 무슨 성에 근거하고 있느냐 무슨 성과 가장 관련이 깊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현상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걸 다 내 걸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못할 수도 있어요 들어보고 나중에 차차 계속 설명해 줄 거니까 아 그런 거구나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이해되는 것들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이해 안 되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휘력이나 논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걸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당연히 맞지 그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다음에 들어도 모르겠다라면 와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사고가 뭐가 틀렸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제가 딱 얘기해서 이런 반려를 딱 들어주면 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금방 캐치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면 질문을 해요 혼자 끈끈 알지 말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부동성 보죠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라고 해요 부동성 움직일도 그래서 비이동성이라고도 하고 고정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로 쓸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물리적 위치 눈에 보이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물리적 위치 눈에 보이는 위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이거 세 가지 이렇게 된 거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건 뭐 맨 뒤에 학기론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얘기예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얘는 지역마다 다른이에요 다른 현상을 이걸 지역화라고 얘기해요 지역마다 다르다 국지화 지역에 국한된 성질 역시 같은 말로 봐요 지역화나 국지화 지역에 국한됐다 우리 지역에만 해당되고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국지화 지역마다 다르다를 지역화라고 그래요 이게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치는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 요인이 다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요인이 달라서예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쉽게 접근할 때 어떤 지역의 수요와 공급으로 다져봤을 때 어떤 지역에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팔려는 사람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많대요 가격이 내려가겠네요 그런데 수요 공급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고 어떤 지역은 공급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 공급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기에 토지가 모자란다면 이 필요한 토지를 남는 토지를 옮겨서 갖다 놓으면 여기 수요 공급이 일정해지고 여기 수요 공급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토지를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모자란 토지를 여기다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수요 공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토지에 사용하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이거 옮길 수가 있으면 다 균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필요하면 옮겨 놓고 필요 없으면 꺼내면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수요 공급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러면 가격 형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수요 공급의 정도,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다 이 지역에 딱 고정돼 있으니까 이 지역의 성질에 국한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요 물론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일단은 지역화, 국제화가 부동성과 관련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학교론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지역화, 국제화 움직일 수 없어서 이 지역에 남는 토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지역마다 수요 공급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효과를 외부 효과라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땅 있는데, 내 땅인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나쁜 영향을 받겠죠 나쁜 영향을 해서 부의, 마이너스를 부라고 읽어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내 땅에서 이 쓰레기 매립지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옮겨가야죠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항상 이웃한 환경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토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요 딱 고정돼 있어서 옆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안 받으려면 떼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가 지역마다 옮겨다닐 수 없어서 각 지역마다 수요 공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지역화, 국지화라 그래요 지역화, 국지화가 나오면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지역마다 다른 현상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고 지역마다 다른 경기 변동 양상이 나타나고 지역마다 규제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해요 지역화, 국지화 세 번째 임장활동의 근거가 된다 현장의 임하는 활동의 근거가 된다 누군가 토지를 보러 왔을 때 토지를 떼어서 보여줄 수가 없죠 진열하거나 전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가야 되겠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토지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임장활동해야 된다 네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소유권 권리의 가치로 거래가 일어난다고 나와요 원래 확실한 거래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사고 돈을 주면 거래가 일어나죠 확실하게 돈 주고 내가 물건을 받아야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동사는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움직이니까 그럼 자동차 사면 돈 주고 자동차를 내가 받죠 정보가 일어나요 그럼 확실한 거래예요 물건 받았으니까 연필 샀다라면 돈 주고 연필 샀으니까 내가 받았어요 부동사는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부동사는 거래를 하잖아요 어떻게 거래해요? 권리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지는 가만히 있고 등기부의 권리의 소유권만 A에서 B로 넘어가면 거래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확실한 거래가 아니라 권리의 가치로만 거래가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거래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가치로 거래로 일어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 권역이 있는데 여기 내 땅이 있어 이렇게 내 땅인데 토지가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 돼요 보유세니까 보유가세 그런데 내가 경기도가 너무 싫어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서울에 내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에 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움직여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옮겨다닐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데에다도 지자체에 낼 수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재산세는 지방세는 어디에 내야 돼요 경기도에 내야 돼요 지자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권역에 있는 지자체에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 움직이는 자산,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근거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근거는 부동성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소개한 거고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노란색이 중요하니까 노란색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시고 일단은 자, 두 번째 부중성 보죠 자, 만들 수 없다예요 만들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 그래요 만들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만들 수 없다가 눈에 보이는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자, 완전 비탄력이다 양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경제는 좀 배웠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서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양이 증가될 수가 없죠 그렇죠? 양을 늘릴 수 없다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생산할 수가 없죠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비와 관련된 법칙은 무조건 토지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쭉 연관성을 잡아보면 자,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가 희소해요? 귀해요 좋은 토지는 또 더 귀해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귀해요 자, 귀하면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귀한 땅이니까 소유욕이 생겨요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는 독점 소유욕이든지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그러면 서로 살려고 수요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요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 좋은 걸 차지하려고 경쟁이 일어나거나 수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이제 땅값이 비싸지면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넓게 건물을 낮게 짓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비싸니까 좁은 땅에다 건물을 노동자본을 막 집어넣으면 건물이 높아지겠죠 또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요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토지를 집약화시키는 거예요 토지용의 집약화 이 집약화는 고층화된다, 입체화된다, 지하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이용할 때 높아지거나 깊어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연관 지어야 돼요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가 희소하고 희소하니까 서로 차지하려는 욕구가 생겨서 수요자 경쟁이 일어나서 집가가 비싸지고 집가가 비싸지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집약화하라 그래요 이 반대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 반대 단어는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보통 도심 토지는 집약적 이용할 거고 외곽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하겠죠 그래서 반대는 조방적 이용이고 이런 건 나중에 좀 더 어휘력을 넓혀줄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토지의 공개념과 최유효이용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거 보죠 최유효이용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대요 왜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냐 그럼 부부 연계 중에 가장 관련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토지는 만들 수 없이 귀한 토지죠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해졌어요 귀한 토지를 운 좋게 네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돼 안 돼요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이용해야 이걸 부동산을 잘 소유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뭐냐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을 차지했으니까 잘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확히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제가 생각에 충분히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죠 올해 33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토지 공개념은 공짜가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공익을 우선한다 공익이라는 건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데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를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부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A지역에 봤더니 A지역에 돈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못 구해가지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지으려고 갔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다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땅이 없으니까 못하겠네가 아니라 적당한 지역을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해요 정부가 공공개발을 할 때 공공개발을 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수용이라는 제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저 윗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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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물려받아가지고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나 이걸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땅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정부가 수용하면 안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팔 수 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법에 호소해도 안 돼요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에는 공개념이 있다 공익을 우선한 개념이 있어요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정부의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가 돈 얻는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 땅이 없으니까 만들 수 있었다면 정부가 뭐 해야 돼요?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만들어서 했어야 돼요 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개인 권리를 일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니까 수용해야 되니까 너 나한테 팔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토지에는 무조건 내 땅이지만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펼치려면 내 개인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토지에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정부가 만들 수 있었으면 만들어서 해야죠 개인 권리 침해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없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만들 수 없으니까 생겨난 거예요 조성지 매립지가 있는데 간척지, 조성지, 매립지 이런 얘기를 해요 땅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부중성의 예외로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외니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다예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이런 땅을 만든 게 아니라 물 밑에 땅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물이 있어서 물을 막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죠 그럼 얘는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조성지, 매립지는 용도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린 거예요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건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토지, 즉 이용을 바꿔서 용도 전환을 해서 쓸모 있는 토지 양을 늘린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 공급의 예예요 그래서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를 얘기하는데 얘는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늘린 거지 없는 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찌 되거나 부부 연계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모두 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고 얘는 땅을 만든 게 아니다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다예요 영속성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간다를 영속성이라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는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감가는 마모나 파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마모나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모 파손이 없어요 마모 대여 토지가 파손 안 돼요 토지는 영원히 계속 간다 물리적 감가는 배제된다예요 그러면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소모 안 돼요?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돼요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재생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재생산이란 말은 없어져야 다시 생산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다시 생산하는 이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 배제시킨다 배제시킨다 배제시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무진작 중요하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더라 부동산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통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게 학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소득이득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 사용이익이라 하고 자본이득은 처분할 때 얻는 이익이니까 처분이익이라고도 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얘가 왜 영속성 때문이냐를 이해하는 건 좀 쉽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했었어요 이렇게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여기서 처분을 했어요 5억 주고 샀는데 여기서 7억 주고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료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1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 이 1억을 뭐라 그래요? 학문적으로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나머지 조건은 다 충족됐다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처분할 때 7억 주고 팔았다라면 5억 주고 샀는데 7억 주고 팔면 2억이라는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2억이라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7억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처분한 뒤에 땅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7억이라는 가치는 미래에도 돈을 얼마큼 벌 거야? 라고 이게 보장이 돼 있어야 미래의 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딱 당겨온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뭐라고 외웠냐면 뭐라고 외웠어요? 가치를 배웠잖아요? 여보세요? 장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여러분 했었죠? 장래의 수익이 보장돼야 장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한 다음에 토지가 없어진다면 가치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없어지지 않고 영속성 때문에 여기도 있고 처분한 다음에도 항상 있을 거다 그래서 장래의 수익이 보장되는 이유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장래의 수익이 보장되니까 이걸 땡겨온 가치가 인정받아서 이 차익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토지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없어지지 않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아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자 가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가치 7억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려면 장래의 수익이 인정돼야 돼요 장래의 돈이 얘가 없어진대 그럼 7억이라는 가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7억 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의 수익이 보장되니까 땡겨와서 7억이라는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얻을 수 있더라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겠죠 토지를 개발하거나 관리할 때는 먼 미래까지 보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가니까 장기적 배려해야 되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땅의 가치가 오래 간다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죠 자 소득이득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시킬 수 있어요 임대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임대료, 임대료, 임대차 시장 자 이게 중고가 아니라 바꿔주세요 중고, 토지 중고, 토지 토지에 대한 특성이니까 주택이 아니라 토지라고 나와야 되죠 자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중고, 토지 시장을 발달시킨다 중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재고를 중고라고 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다 쓰던 토지를 사고 파는 거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쓰던 것을 사고 팔 거예요 중고, 토지가 거래되는 거예요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고 시장 장래의 수익을 보장해줘요 맞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도 돈 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치의 근거가 되는 건 영속성이에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근거 뒤에 우리 경매 수업이 있어서 올해는 못하겠고 하나만 더 보죠 개별성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예요 같은 거 없이 다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같은 게 없다 자 그러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라고 해요 일물일가 법칙은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다 동일하다를 얘기해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동일하다 사실은 토지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가격을 정확히 매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뭔가 비슷하지만 다 다른 요인이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비슷해요 도성도수 비슷한데 여기는 도로가 있고 접해 있고 여기는 도로가 없대요 여기는 나무가 열 구루 있고 여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여기는 개울이 흐르고 여기는 개울이 없대요 다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토지는 없다 해요 그래서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일정한 똑같다라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상적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토지나 이런 부동산들은 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세 번째 중요해요 같은 것끼리만 먹는 걸 표준하라 그래요 표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준화하기가 어렵다예요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같은 것끼리 묶을 수 있어야 조직을 만드는데 같은 것끼리 묶지 못하니까 조직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은 표준화시키기도 어렵고 조직화하기도 어렵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비공개성은 뭘 얘기하냐면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알아내기 어렵다 얘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역이에요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워요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같은 게 없어요 토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뭐와 밀접한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같은 게 없다예요 얘가 5억 주고 팔았다고 비슷한 옆에 있는 것도 5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요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죠 다 어려워요 물론 또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저당권이 있냐 없냐 소유권자가 어떠냐 어떠냐 이런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찌 됐거나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정보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정보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날 때인데 공급자는 많이 알고 있고 수요자는 조금 알고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보양이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거래할 때 정보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보를 알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같은 게 없이 개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원래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많이 알려주는 제도를 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보 알아내기 어려우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지 못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정보가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손해보거나 눈탱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능한 정보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제도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시제도 뭐예요 등기등록제도인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판단해라 대장을 보고서 기본적인 내용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정보 숨겨진 정보로의 기본적인 건 알고 거래해라라고 공시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부동산에 알아내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개별성 다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비롯된다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적 특성은 다음 시간에 조금 시작할 테니까 자 하나 문제 풀고 두 번째 4-2번 문제 한번 풀고 오늘 마무리 하죠 자 그리고 어려워요 문제가 물론 쉽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음 중 뭐냐 이렇게 한 문제 딱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 유형이 많으니까 한번 따져보죠 자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부중성으로 부중성 만들 수 없다죠 만들 수 없으니까 수요 경쟁이 일어나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귀해요 귀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지 이렇게 항상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수요자 경쟁이 일어나면 자 지가 상승에 문제가 발생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 어 지가가 올라가겠지 맞네 만들 수 없어서 귀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들이 경쟁하면 지가가 올라가서 지가고 문제가 발생하겠지 자 개별성으로 개별성 나오면 같은 게 없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니까 표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조직화시킨다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 표준화가 돼야 조직을 쉽게 만드는데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려워요 영속성은 감가상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 31회 때 어렵게 나온 지문이에요 감가상각이 즉 마모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근거지 필요한 근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속여서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근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배제시키는 근거다 부동성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활동의 수요 공급이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국제화시킨다 다른 말로 지역화시킨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리고 임장활동을 필요케 해요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맞죠 5번의 영속성으로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처분했을 때의 자본이득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영속성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게 학계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돈의 흐름을 소득이득의 돈의 흐름을 영업, 현금, 수지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매각, 현금, 수지 이렇게 해서 영업, 현금, 수지가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열심히 투자를 해서 배웠던 거고 나머지 못한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집에 가셔서 이제 1, 2월 달에 공부하는 스케줄을 잡을 때 다른 2차 과목은 모르겠더라도 1차 과목의 학계론과 민법은 그날 공부했던 건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최대한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풀어줬던 건 같이 풀 때는 당연히 맞지라고 이해됐지만 혼자 풀려면 안 풀려요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든 질문 다 해석할 수 있도록 복습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아마 1, 2월 달 잘 정립하면 모의고사 60점 넘기는 데는 충분할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